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bbc 뉴스를 보니까 이제 수단에 지금 군부 1인자하고 2인자가 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돼 가지고 아비규환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전기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근현대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 성선서를 안 믿습니다.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인간이 악하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참 사악한 존재다. 뭐 개중에는 천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착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아이를 한참 키우는 가장이 밖에 나가 가지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제야 전문가께서 우리는 뭐 간단하게 선거 데이터 분석을 보지만 한 3주 4월 5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 대한 분석 작업을 끝내서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부탁을 했죠. 내가 이제 선거 방송이나 이런 걸 자주 안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표를 어떤 식으로 이동시켰는지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으니까 안 하니까 그래도 내가 앞으로 2024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분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료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딱 보고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앞으로 어디로 가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딱하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관심이 없는 도둑놈들 여러분들 시리즈를 일시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이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고 자식들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권력자를 다 전산을 만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냐고 그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3주 정도 전국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보내준 자료를 딱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늘 하루 방송만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이 선거 문제 소위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펜앤마이크 이름 추피를 지냈던 정규재 씨나 그 다음에 한때 농격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누굽니까? 월간조선의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조갑재,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처럼 그냥 수사,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담아있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실정적인 어떤 근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도 아프고 해가지고 자주 이 방송 안 다루지 않습니까? 내가 안 다룬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할 가치도 없는 나라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뱃속을 본 겁니다. 행편없는 나라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어난 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두가 바보천치처럼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후보 사이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켰는지 그거를 이야기는 해줘야겠다. 이런 방송이 또 나가면 한동안 또 탄압을 하겠죠,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감투를 여러분 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장관 차관을 시켜줘도 안 할 사람입니다. 왜? 워낙 부패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썩어빠진 나라니까. 그 썩어빠진 아이들하고 여러분들 걔 두 개 돼가지고 뭡니까? 으쌰 으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출근 그런 그게 없으시니까 이제 오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전모를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